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대세를 이끄는 디자인, 풍미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메탈릭 헤어라인과 스테인리스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여 미니크한 스타일을 바탕한 후크전자의 음성안내 유기묘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부드러운 갈비층과 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, 부드러운 영양주, 갑소수로 푹 고운 영양 상대탕 등 여러 요리가 가능하여 맨날 그만 그대로 가족의 공간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델입니다. 또한 갑소수 안과 박이 스테인리스로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하여 코팅 벗겨짐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패킹옷이 분리형 커버로 커버와 패킹을 통째로 분리하여 구석구석 깨끗이 세척할 수 있으며 손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중보선 패킹으로 증기가 셀틈 없게 해주어 진정한 반맛을 구현하며 고온실에도 부드러운 반맛을 오래 유지합니다. 또한 프리미엄 압력 전용 대소수는 고온, 고아, 고스팀에 강한 고가격 압력 전용 다이아실드로 높은 열 전도률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IH 압력 박소수 보다 찰지고 맛있는 최상의 반맛을 선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